첫 번째 순서 이슈 파워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살펴볼 이슈를 가지고 오신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평론가님과 어떤 이슈 두 가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할지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LG전자의 승부수가 통했나 적중했나 라는 이슈입니다. LG전자가 최근에 스마트폰 생산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것이 신의 한수가 됐다는 평가들도 있고요. 1분기의 잠정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애플카와 늘 엮이면서 앞으로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LG전자의 승부수 적중했는가? 앞으로 주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바로 LG전자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최근에 LG전자가 다시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은 LG전자가 왜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가? 먼저 좀 체크를 해볼까요? 일단 상황 먼저 우리가 주가를 볼 필요가 있겠는데 지난 5일이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휴대전화 그만 만들겠다. 생산 중단하겠다. 발표한 다음에 그 공시 다음 날 6일에 정거래일 대비 5,500원 올랐었죠. 그 당시에 투자자들이 깜짝 놀라기도 했었는데 그 다음에 15일에 보면 테네시스주의 세탁기 공장에다가 200억 원 투자하겠다.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었는데 사실 이 이슈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솔깃한 이슈이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어제였습니다. 19일에 한 2,500원 정도 올랐었죠. 그래서 17만 1,000원에 마감을 했었는데 장중 보면 17만 4,500원까지 올랐었거든요. 그 정도로 투자자들의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당분간 LG전자의 관심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이슈나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LG전자에 대한 기대감들,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죠. 체크를 해볼까요? 일단 이유, 좀 이렇게 오르는 이유, 금방 체크해달라고 말씀드리면 첫 번째 보면 역시나 LG전자의 선택에 대한 투자자들의 화답? 저는 이렇게 좀 보거든요. 포기하는 게 좋은 초이스라는 것이 아쉽지만 LG전자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월 31일부터 핸드폰, MC사업부죠. 이런 핸드폰에 대한 생산,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실 개인 투자들이 굉장히 화답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계속적으로 LG전자에 투자하신 분들이 불만이 뭐였냐면 이 모바일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안 나온다는 사실, 계속적으로 돈을 마이너스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불만감이 있으셨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개선 작업에 나가겠다. 그다음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라는 이러한 전략들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먹혀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사실 경쟁력 하나를 잃어버린 거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좋은 이슈이기도 합니다. LG전자의 사업 부분, 아시겠지만 HE가 있습니다. TV, 라디오, 아니면 모니터, PC 이런 거고요. MC, 이동통신, 단말기 부분이겠고요. 그다음에 HNA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냉장고, 세탁기죠. 굉장히 공족입니다. 이런 공족인 부분이고 VS, 그다음에 전장 부분인데 이러한 포트폴리오가 구성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MC 부분이 이제는 중단하게 되는 것이고 MC 부분을 본다 그러면 작년에 매출액이 5조 한 2천억 원 정도 됐고 영업적자가 8천억 원 정도 나왔었습니다. 8,400억 원 정도 됐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는 부분 분명히 이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답할 수밖에 없는 이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실적 호재죠. 역시나 1분기에 실적이 어닝 서프라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치 그러면 1분기에는 MC 부분이 포함돼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3분기부터는 이러한 어떤 핸드폰에 대한 모바일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사라지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정만치는 개인 투자를 봤을 때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LG전자에 대한 관심들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LG전자가 스마트폰, 핸드폰 사업부 이동통신 부분을 포기를 하고 깨끗하게 이제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백색 가정과 전장 부품과 관련해서 앞으로 좋은 매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주가 측면에서 봐야 되겠죠. 최근에 뭐 이런 이슈가 있고 나서 한 달 사이에도 뭐 10% 넘게 20% 가까이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럼 지금 더 갈 것인가 이것이 궁금하시겠죠. 가죠. 네, 뭐 아마 저보다 LG전자에 대해서 오래 투자하신 분들은 아마 이제 LG전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에 보이실 텐데 뭐 이미 우리 이슈 알고 있습니다. LG 마그나 이슈가 있죠. 사실 이 합작법인이 이제 7월 달에 생기기 때문에 이 파워 트레이닝이죠. 이제 가치입니다. 아직은 확정된 법인은 정하지 않았는데 이 파워 트레이닝이 만약에 합작법인이 생긴다 그러면 역시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것도 호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이슈 있었습니다. 애플카 생산 가능성 있다라는 이슈가 있는데 왜 이러한 이슈가 계속 설이 나오고 있느냐 마그나라는 이 회사를 알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 마그나 정리를 좀 해드리면 57년이 이제 캐나다에서 생산 설립된 회사인데요. 파워 트레이닝 외에 전장, 자동차 전장 부분에 대해서 탁월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작년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세계 3위였습니다. 그 정도로 자동차와 관련된 이런 전자 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뛰어난 기술력, 그 다음에 생산 규모까지도 갖고 있는 회사이고요. 이러한 어떤 회사이다 보니까 당연히 애플카 논의가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애플카 논의가 있는 마그나 합작 법인이 생기니까 그러면 LG와 마그나 합작 법인에 대해서 추후에 애플카 이슈, 애플카에 생산할 수 있는 이슈가 분명히 또 한 번 불거질 거다라고 계속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고 그러한 기술력, 당연히 있습니다.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이미 마그나 같은 경우는 제규어의 최초의 SV 차량이죠. 전기차의 SV 차량입니다. 아이스페이스를 위탁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 생산력, 캐파 다 가능한 회사입니다. 여기에 LG전자의 소프트웨어라든지 LG전자 가지고 있는 전기 장비 기술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시그널 자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굉장히 앞으로의 어떤 주가 종목이 오를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LG 마그나가 나오고 있는 이런 시그널 신호들을 잘 캐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LG전자 일단은 긍정적인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기대가 된다. 보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증권가에서는 LG전자 목표 주가라고 해야 될까요? 앞으로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 보면 20만 원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최고 목표 최대로 본다면 한 24만 원까지 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긍정적인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G전자가 가지고 있는 사업 방향성이 저는 굉장히 잘 선택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장 쪽으로 가겠다라고 이제는 거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전장에는 LG전자가 3개의 축이 있거든요. 바로 VS 사업부에 있는 임포테인먼트, 그다음에 GKW죠. 우리 그때 2018년도에 엄청나게 사실 방송국에서도 얘기했고 자연 LG전자가 이런 전장 부품의 램프 사업을 오스트리아 기업을 인수하는 게 맞느냐라고 봤을 때 지금으로 보면 맞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금방 말씀드렸던 LG, 마그나, 이 합작법인 이 3개의 축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전장 쪽으로는 굉장히 LG전자가 방향을 잘 틀었다. 그러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도 계속적으로 목표 주가 20만 원 돌파하고 24만 원까지도 바라보는 부분도 나오고 있고요. 유럽에 이제는 소비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잘 갈 길이 좀 먼데 사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백신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고 집단 면역이 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보복적 소비가 분명히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 보복적 소비, 팬텀 효과 안에서 보면 역시나 고가의 가전들, TV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OLED TV라든지 이러한 어떤 고가의 장비 중심으로 매출액이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당연히 유럽 쪽에 LG전자가 발빠르게 진출했기 때문에 북미라든지 유럽 쪽에 진출하고 있는 LG전자의 매출액이 당연히 덩닫어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증권가에서는 이러한 긍정적인 시그널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LG전자 일단 오늘은 주가가 보압권에 있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먹거리, 전장 부품과 관련된 사업이 어느 정도 좋게 나올 것인가, 그리고 지금도 잘하고 있는 백색가전 쪽에서의 기반이 다져진다면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이다. 기대감, 20만 원 넘게도 목표가 제시가 되고 있다는 거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